안녕하십니까 조갑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4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듯 합니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법 통과 등에 있어서 정말 1등 공신이었죠. 아주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해서 강행 처리를 했었습니다. 4 플러스 1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해계한 협의체를 끌어들이기도 했고 그 안에서 500조가 넘는 예산안을 아주 나눠먹기 식으로 뚝딱 해치우는 것을 용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쪼개기식 임시회의를 열어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일에도 이렇게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좌파 독재 완성 그리고 장기 집권 플란에 있어서 필수적인 법안이었던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있어서 1등 공신은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바라는 게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충성을 하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이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결국 세습 논란이라는 이 싸늘한 비판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 씨는 1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미련 없이 제 뜻을 접으려고 합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승명이라고 생각한다. 성원해 준 모든 분, 특히 의정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 표현할 길이 없다.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11일 아버지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인 의정구 갑에서 출마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었죠. 그러나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이 싸늘한 민심의 벽을 결국 넘지 못한 것인데 사실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석균 씨는 아빠 찬스라는 논란을 스스로 더 키웠는데 지난 11일 본인의 저서, 책 제목이 그 집 아들이네요. 이 그 집 아들이라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열고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석균 씨는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아버지 지역구를 세습하는 이것 자체가 아빠 찬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가장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진중권 씨는 12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습이 아니다, 아빠 찬스가 아니다, 어쩌고 하는 헛소리는 듣지 않게 해달라, 역겨우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희상 아드님이 말하기를 국회의원은 세습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만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한다. 세습은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국회의장 아드님이 50이 넘도록 독립을 못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논리적 판단력 부족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죠. 만약 지금 입고 계신 판스가 원래 아빠가 입었던 거라면 그걸 아빠 판스라 부른다. 마찬가지 이치로 지금 가지고 계신 선거구가 원래 아빠가 가지고 있던 거라면 그것은 아빠 찬스라고 부르는 것이다. 쉽죠? 라고 이렇게 굉장히 비꼬듯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아빠 찬스 논란은 할아버지 찬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손자, 손녀 즉 문석균 씨의 아들, 딸들이 이 문희상이라는 할아버지 찬스를 이용해서 교육적 혜택을 누린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아들 문석균 씨는 아버지가 국회의장에 취임하자마자 아내와 자녀들을 아버지의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으로 이사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즉 자신은 의정부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 딸들만 2018년 7월에 한남동 공관으로 이렇게 전입하도록 한 것이죠. 모두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찬스로 의정부에서 한남동의 한남 초교로 전학한 이 손자 문모구는 지난해 이 학교의 학생회장이 됐고 또 지난해 말에는 서울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 측은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공관으로 전입했고 아이들도 전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 찬스를 이용한 공관 전입은 뭘 연상시켰냐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세금 마련을 위해서 청와대 사태에게 전입했던 이런 사건을 연상시켰습니다. 뭐 어쨌든 할아버지 찬스를 이용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래서 공관을 이용한 편법 전학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문희상 측은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가족 모두 임기가 끝나면 의정부 자택으로 복귀하겠다. 또 아이들을 다시 의정부로 전학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석균 씨는 출마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아니냐 토사구팽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진중권 씨 또 출마 포기 소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23일 오후에 페이스북으로 글을 이렇게 올렸네요. 잘 생각했습니다. 그 집 사위도 장인 얼굴에 먹칠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함께 남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집 사위는 누구일까요? 아 누구냐면 문 씨에 이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저격한 것입니다. 지난 22일 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 이 곽 변호사는 충북 보은 그리고 옥천 영동 괴산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정말 역대 최악의 국회의장이다 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해서 이 문재인 정권에 충성했는데 참 제대로 보답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평소에 순리대로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세상 만사가 참 순리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참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문희상 국회의장도 정도를 걷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참 이렇게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러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